마요네즈 마요네즈 좋아하시나요? 많이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살 찔 것 같아서 막 살찌는 것 같고 느끼해서 잘 안 찍어 먹는 칼로리가 이렇게 떡하니 써 있는데 실온인가 어디 놔두면 이제 기름층이랑 분리되잖아요 그 인식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랑 주로 매치해서 드세요? 에그 마요 참치 마요네즈 서브웨이 먹을 때? 아 렌치 마요 참치 떡밥 먹을 때 다섯 개 중에 고르면 네 A클라스 F 잠깐만 나 D 받을 것 같다 학점은 더 낮아가지고 아 네 어 냄새 좋다 고소해요 고소한 맛이 더 강해가지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평소에 알던 마요네즈랑은 좀 다른 느낌이고 들깨 견과류 마요네즈 먹으면 남잖아요 입에 좀 깔끔한 것 같아 진짜 그냥 그냥 담백한 마요네즈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맛있는데 아 주신다면 땡큐입니다 뭔가 미 Vaticano 공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